4일 예약해요. 유령의 형상. 블리트. 장화. 금강좌. 스킨 낀 금강좌. 모두 환영. 블리트. 금포카 미친. 나도 금포카. 둘다 21이네 21이 잠깐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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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음 뭐야 힐 왜 이래 항상 쓰는게 피 덜 깎였겠다 왜 이렇게 형상 쓰는게 어려지 대부분은 쓰면 이득인데 뭘 집 쓰레기된다 와... 제시계 아하하 아하하 워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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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니? 형상은 역시 비교 불가능한 그냥 계삭이다 스네골 또광 또화 에반드 내 시계 에반드 에바에타라 사일런트 전 에바엔 안탈거니까요 까지꺼 한번 해보죠 까지꺼 한번 해보죠 까지꺼 한번 해보죠 마드캐리했다 형상이 다했다 바나부터 열까지 다했다 바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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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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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왔지만 모사람 더 많이 필요해 더 좋아야돼 억에 으악 유령의 형상이 있다면 안심 어? 고깝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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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앗 희절 희절 고깝밥 아 영어 아이디님 감사합니다 고깝밥 고구마 껍질 뺏기기 개도 잘났다 껍질값 껍질값 감사합니다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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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고 쓸 생각 없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떴어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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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님만 와도 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면 꼭 했는데요 부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복실 아니 친구 데리고 왔어 출신 잘 출고 제거 제발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우루이오 돕기 어둠의 힘 어둠의 힘 말고 어둠의 힘이었으면 다 때려 부숴았다 쪼개는 가면 이거 이거 분환 안되나 계산 4 5 6 7 8 9 10 11 12 될 것 같은데 일단 변전 써야되네 왼전을 써야해요 왼전을 써야한다고 그냥 코스되고 어 어 되지 않나? 별거 같은데 아 아예 순환은 아닌가 아예 순환은 아니고 그냥 비실때까지 때리면 순환이지 아니 죽이면 무한이지 룬피? 왼전 룬피 내가 왼전을 먹은 것은 룬피를 먹기 위함이었다 양령술 권실 조작 쪼개는 가면 있으니까 여기서 쪼개고 여기서 쪼개고 저에서 쪼개면 되는데 상태 이상 대로 오겠네 어쩔 수 없다 죽으면 거기까지인거지 소코맛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케이슬더스의 정신 케이슬더스의 정신은 죽음보다 사격을 두려워한다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사격을 지울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마인드 방어도 하나 올릴걸 바보 죽으면 타격 5장을 받는데 크리탐 좀 땡기긴 한데 능숙떠다 근데 능숙먹으면 안돼 함정이야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함정 함정 아예 던질걸 근데 더 이상한 애들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아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전마를 먼저 잡아야겠네 예시 엉싹 남아있을 때 아 아 아 이제 제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거만 하면은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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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챙이로 잡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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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까진 아닌데. 이러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최대 고비일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라소니.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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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포다. 아까 포 먹을까? 민포 먹을까? 둘 다 먹자. 파워 포션 필요 없을 듯. 파워 포션 필요 없을 듯. 파워 포션. 파워 포션. 파워 포션. 꼴치거리만 집으면 돌겠는데. 돌겠네. boredotechn상은 never knew. 파워 포션을Give 아이는'? 부라월unkt birl으ㄹ 푸르르르 캘빈송 쪼로 соглас어 쪼롶 어 잠깐만 들어 왜이렇게 쓰레기가 언제 잡냐 이거 오드라넨 잡겠지 모의전 돌리네 사일런트 보넛 가운데 구멍 뚫린거 보셨습니까 사일런트가 이렇게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강 강 강 일단 제거 상태 이상 들어오는거 어떡하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윙크윙크 윙윙 화상 로켓배송 이승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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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겠네 텐터그래프 그... 계산된 도박 연금이나 쓰자 맞아서 들어 볼까? 웬만하면 안 그러고 싶은데 포션은 좋은거 나왔는데 겉들어가 굴이네 이거 이제 유령의 형상 못 쓰자나려면 꼴받네 형상 버려야... 형상 버려야 더 잘 도는데 형상을 쓰면 민첩이 깎이는데 빌레마 형상 쓰는게 맞을거 같다 한장 더 비워야돼 흠 근거는 없다 하고 싶은대로 한다 떡 출고 걔도 이렇게 하면 이김 아님 말고 안박신 인마리마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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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이겼어. 나가. 나가. 나. 탈출구로 방어도를 올리려면 개선됨 누박을 쓰긴 써야되겠다. 이래 또 100%가 아니라서 그게 마음에 안 드네. 분명 잡은건데 한참 때리고 있다. 7턴째 석재 달력이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고마워라. 고마워라. 이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나 안받네. 갈아 석재 달력 석재 석재 심장 호우 접촉 0 방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석재 달력이었어. 알파이자 오메가 석재 달력이 되어줘. 350원 하긴 쪼개는 가면 고마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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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워라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